남원시가 광역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국비와 도비 16억 9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임실군이 각 가정의 수돗물 수지를 무료로 검사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 지역 소식 이몽진 기자입니다. 남원시 광역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에 국비 13억 원과 도비 3억 9천만 원이 추가로 확보돼 오는 2026년 완공 전망을 밝게 했습니다. 대산면 대공리 소각장은 1일 100톤 규모로 남원 생활 폐기물 60톤과 순창 10톤, 순환형 매립 정비 30톤을 처리합니다. 또한 폐열을 이용한 스마트팜과 함께 청년 농촌 보금자리와 친환경 에너지타운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임실군이 가정에서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운영합니다. 군은 수질이 궁금한 주민이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탁도와 잔류염소 등 7개 항목에 걸쳐 무료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완주군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올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시행합니다. 군에 따르면 15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11대에 대해 승용은 최대 1,350만 원, 화물은 최대 1,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장수 군청 민원실에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이 소통하며 민원을 처리하는 복합민원상담실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해당 실과를 방문하지 않고도 상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업무 담당자와 상담하면서 민원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